이스탄불 시내에 있는 터키 영화 박물관. 한국 전쟁과 관련된 영화를 연구하는 영화 감독의 도움으로 이곳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 영화계에도 한국 전쟁이 미친 영향은 컸다. 참전군이 출신의 한 감독은 한국이 영화 작업의 시작이었다. 한국인의 모습을 촬영하며 영화의 꿈을 키웠던 그는 후엔 터키 영화계의 대부가 됐다. 여기서 코레ляется 미리미의 그죠? 가서 코레허 baker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의 특징이 눈이 한국 사람처럼 눈이고요. 굉장히 용감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코렐리라는, 그러니까 부당한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했기 때문에 코렐리네이디. 50년대엔 터키에선 코렐리, 한국인이라는 말은 용감한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당시 한국전쟁과 관련된 영화가 20여 편이 제작됐다. 대부분의 영화는 호응을 얻었다. 당시로서는 한국전쟁 영화는 터키의 블록버스터였다. 제작비는 최고 수준이었고 여주인공은 당연히 당대 최고 배우였다. 한국전쟁은 한국전쟁과 한국전쟁과 한국전쟁의 역할을 보여줬다. 여러분이 자신의 역할을 찾았다. 한국전쟁과 한국전쟁과 한국전쟁의 역할을 보여줬다. 한국전쟁과 한국전쟁의 역할을 보여줬다. 용감한 캐릭터로 묘사되던 한국인은 차츰 그 뜻이 변해갔다. 참전 군인들의 정신적 외상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